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소종면 명달리에 나와 있는데요. 명달리 하면 산세, 공기와 유명한 게 계곡입니다. 양평에서도 유명한 계곡과 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산세와 내 집 앞 계곡이 흐르는 천혜의 환경을 지닌 주말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우리 주택 입지, 입지 조건을 보시면요. 명달리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산세, 산세는 넘어와야 된다. 그러나 우리 주택 200m 주도로 200m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다. 그리고 서울 잠실역이 43km 거리로서 입지는 최상의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주택입니다. 오늘의 매물 총 135평, 도로 23평 포함이고요. 건평 30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4억 원에 나온 특급 매물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주말 주택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리고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 주택 옆으로 한 채, 두 채, 옆으로 계속 주택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두 다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주택 서양으로, 서양으로 일조량도 풍부하다. 그리고 땅 모양이 사각형, 정사각형 쪽으로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땅도 토지도 넓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정원이라든지 데크 부분 관리들 아주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앞쪽 정원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디딤석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여름철에 수량이 굉장히 많은 계곡이 있다. 그리고 봄, 가을, 셀에는 산세와 어울려져서 단풍들이 단풍들로 천혜의 환경을 지닌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 2005년 11월 중공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심야전기 그리고 옆 주택들과 같이 공동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실내는 지주분께서 안 계셔서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도록 하고요. 안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고칠 것은 없다. 그리고 검평 30평으로 단춘 구조이기 때문에 넓다. 넓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외환경 있으신 분들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경계들 옆쪽으로 해가지고 외환경들 못 나가게끔 경계 치시면 굉장히 넓게 넓게 빠져 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좋은 주택 소개해 드리니까 축복의 눈까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크 부분, 데크 부분 같은 경우는 국유지 나라 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앞쪽에 텃밭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텃밭 더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더 쓰셔도 정원 넓다.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 총 135평, 검평 30평. 중요한 매매가가 4억 원에 나온 특급 매물.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내 집합, 계곡이 흐르는 산세가 어우러지는 천혜의 환경을 지닌 주말 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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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